안녕하세요. 건담홀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RG 데스티니 건담 하이넥 컬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구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만큼은 일단 RG 등급에 맞춰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리얼 그레이드 품질이 알려주듯이 조형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일반판 RG 데스티니와 마찬가지로 가동열 디테일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메탈릭 실에 여러가지 문제점들 남아있구요. 그리고 고관절을 비롯한 약간의 고정성 부분 등 일반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 제품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RG 데스티니의 컬러 바리에이션 한정판인 하이네 전용기입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건프라 엑스포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했던 제품이기도 하죠. 일반 데스티니 건담의 파란색 장갑을 하이네 컬러에 맞춘 주황색 컬러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단방에 이해가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 색상 외에는 조형상에서의 차이점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바리에이션 한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구요. 이러한 점들을 또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요정도는 좀 센스있게 바꿔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들어있는 인물 피규어 잘 보시면 하시겠지만 하이네가 아니라 시나스카가 그대로 조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 측면에서는 일단 그래도 명색의 RG 제품이기 때문에 외부 장갑의 여러한 몰드나 전체적인 디테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형만큼은 RG에 맞춰서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얼리스틱 데칼도 들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 있는 외형들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 요거는 RG에 들어있는 리얼리스틱 데칼 특히 메탈릭, 씰 부분들의 뭐 거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씰이 좀 잘 벗겨진다 그래야 될까 색깔이 그러한 요소와 맞물려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날개에 붙어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쪽 면까지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붙여져야 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 붙여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대부분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냥 붕 뜹니다 끝부분이 요러한 접착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씰들이 뭐 다 그러하듯 관절 부분에 붙는 이런 메탈릭 씰 같은 경우에도 좌우면, 잡아줘야 되는 좌우면 부분이 쉽게 떨어지는 형태와 관절 움직임에 따라 음색, 코팅 부분들이 이제 벗겨지기 쉬운 요러한 아쉬운 요소들은 또 일반화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얼굴에 이 피눈물 조형 뭐 RG 롤다 RG만큼 이 부품 분할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데스티니 건담의 조형만큼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발이 너무 크지 않느냐 다른 RG들에 비해서 그러한 언급들도 있었지만 백팩이 무거운 만큼 그나마 발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워두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약간의 조금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이 백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뒤에 날개와 무장까지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세워두실 때 무게중심을 상당히 잘 잡아야 된다라는 점 물론 이제 액션 포즈로 베이스의 도움을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놨을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상당히 잘 잡아줘야 되는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의 무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팩에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백팩에 수납이 되어 있는 아론다이트 거대한 소드 무장인데요. 백팩에는 이제 수납 형태로 따로 접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전개해줬을 경우에는 이 소체 길이와 맞먹는 사이즈로 상당히 거대한 길이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이제 이 이펙트 네 빔 파츠를 끼워줘서 안쪽에 이제 빔사벨처럼 빔 효과를 연출해 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소드 안쪽에도 리얼리스틱 메탈릭 시리도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형태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장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네 소드와 마찬가지로 백팩에 접혀서 수납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예 분리 형태가 아니라 원래라면은 이제 이 백팩 조인트에 그대로 끼워서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잡이 부분이 따로 가동이 되고요. 포신을 전개했을 경우에 소드 못지않은 상당한 길이를 보여주는 무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네 메탈릭도 들어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알지인 만큼 나름 이러한 조형들 세밀하게 연출들은 다 해놓은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요소는 없고 한 요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빔 라이플 손 파츠 따로 분리하기가 좀 그러하니 들고 있는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분할로서 어느정도 색분할을 해주고 있는 라이플 형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익숙한 라이플 조형 볼 수가 있겠고요. 서브 그립 부분이 또 별도로 가동이 되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보면 라이프를 엉덩이 쪽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 돌기 조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장들과 마찬가지로 라이플에도 약간의 리얼리스티 데칼이 붙어서 장식들이 되어 있는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빔 부메랑 좌우 어깨에 달려있는 어깨 장식 같아 보이는 부분을 떼서 사용할 수가 있는 무장입니다. 어깨 부분의 손잡이 형태로 따로 분리가 가능한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파츠 긴 빔 파츠와 짧은 빔 파츠를 연결을 해서 각각 이제 빔 사벨용과 빔 부메랑 형태에 각각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스티니 건담은 일단 일반적인 빔 사벨 손잡이는 따로 없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리고 팔뚝에 장비되어 있던 대빔 실드 뭐 일반적인 대빔 실드입니다. 말 그대로 빔 방어를 위한 실드고요. 안쪽 조인트를 통해서 팔뚝에 고정하는 형태 추가적으로 이제 실드 슬라이드로 해서 전개가 되는 형태가 있다는 점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빔 실드 대빔 실드처럼 형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빔 전개로 만들어지는 빔 실드입니다. 아예 개별적인 파츠로 파츠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운데 공백란은 왜 있는 것이냐 빔 실드 전개에는 손등에 이 노란색 커버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 사이에 끼워서 재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빔 실드 전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되게 거창하지만 말 그대로 일반판과 동일한 구조 방식이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빔 실드 안쪽에는 이제 씨를 빔 실드에는 씨를 붙여서 이 특유의 빔이 확산하는 씨드가 이렇게 딱 전개되는 형태의 연출을 씨를 붙여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 한가지 빼먹을 뻔 했군요. 파르낙 비용이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펼쳐져 있는 손 파츠를 아예 따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무장 사용 연출을 해줄 경우에 이 전용 손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들은 다 제거를 한 상태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관절이 알지답게 따로 가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어깨를 앞쪽으로 뺄 수 있는 가동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팔꿈치 뭐 알지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인 팔꿈치 가동 접히는 각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지라면 당연히 이 정도 접힘은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릴 수는 있는데요. 돌리다 보면 이제 좌우 스커트 부분이 걸리게 되면서 완전 회전까지는 안됩니다. 살짝 걸리는 느낌 돌려도 한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네요. 완전히 돌릴 수는 없고 그냥 무난하게 살짝살짝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 이제 고관절 가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스커트 장갑을 갖고 있는 기체들의 특징이죠. 올릴 경우에도 이 스커트 장갑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가동에 한계가 발생하는 고관절 형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관절 자체 가동은 완전히 벌리는데 지장이 없지만 제품 상으로 벌릴 경우에는 이 스커트 장갑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무릎 이쪽도 뭐 솔직히 알지라고 하면은 거의 기본 사양이죠. 쭉 접히는 무릎 가동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의 뒤쪽 부분이 살짝 이제 뭐 스러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덜 굽혀 보이는 형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접혀지는 무릎 가동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발목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인 가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 그리고 뭐 앞뒤로도 약간씩 가동이 되는 파츠가 빠질 뻔 했는데 앞꿈치 같은 경우에 또 개별적으로 또 다리가 가동이 되는 형태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동 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 언급을 하자면 고관절 요 다리 자 요 다리 축 요 부분이 상당히 잘 빠집니다. 축 자체가 별로 길지도 않고요. 요게 잡아준다 그래야 될까 이 느낌이 좀 많이 약해서 움직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레 빠져버릴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러한 것들은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다리 만지고 움직이다 보면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들은 대부분의 부속품들은 아까 무장 부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거의 다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주먹 쥔 손 기본으로 쓰고 있는 손 외에도 아까 무장 때 보여드렸던 파르나피요키나용 이제 펠쳐져 손 거기에 RG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동용 손 등 교체할 수 있는 손이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스티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날개 당연한 거지만 날개 전개는 됩니다. 근데 좀 날개 전개에서 참고하실 사항이라고 한다면 데스티니의 가장 위에 상단부로 올라가는 큰 날개와 하단부 날개 사이에 작은 날개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되지 않고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가동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MZ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전개를 하면 딱 맞춰서 알아서 쫙쫙쫙 벌려지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 있었는데 RG는 그러한 느낌이 없습니다. 날개를 펼쳐주시고 가운데는 날개도 따로 좀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 형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이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3년 11월 21일 가격은 2,500엔 특이상으로서 이 RG 데스티니 건담을 하이넷 컬러로 재현한 제품입니다. 건프라 엑스포 월드투어 2013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2014 건프라 엑스포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했던 제품이죠. 다음으로 데스티니 건담 기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와 함께 잡스가 개발한 원오포 타입의 최신의 고성능 모비슈트입니다. 듀트리온 빔 송전 시스템과 핵동력을 결합한 신형 복합기관인 하이퍼 듀트리온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기존 모비슈트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출력과 성능을 자랑했죠. 길버트 뜨란달이 이끄는 연구개발팀이 어느덧 흐지부지 되어버린 유니우스 조약을 위반하는 형태로 극필위에 개발한 모비슈트입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이제 여기에서 등장했었던 하인의 전용기라는 추가 설정이 붙은 형태로 나온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 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뵙도록 누구보다 더 잘 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 한 다음 거 다음 훅 아멘